엄마가 보내주신 택배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더워 페빠빠리고 뭐야? 해봐 I think I'm gonna need a replacement glasses from that happening too many times Is it broken already? It's almost broken This leg is coming off 자, 은박 시행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 see some things I like already Which one do you want to introduce first?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미역국 최고적인 미역국 감사합니다 in peach 종류는 많이 매움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 핑크 마스크! 김사이의 마스크를 보내주셨어! 저희는 옥수수 차에만 먹었을땐! 또 다른 차에 왔어! 뭐지? 그리스도, 이걸 먹었고, 거의 없어졌어! 빰빰빰빰! 왜 펩퍼가 이거 좋아해? 왜 펩퍼가 이거 좋아하지? 이건 고추가르기 때문에 작아지지 않때문에. 네, 저는 고추가르기 좋아하지 않때문에. 네, 고추가르기 좋아하지 않때문에. 페퍼가 김치도 꺼내면은 엄청 좋아하고 어우 티셔츠 왔다! 이것은 제꺼예요 이 티셔츠를 구매하면 수익금에 전부가 유기동물을 후원하는데 쓰인다고 해서 하나 사봤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바로 입어봐야겠어요 얌엉 오! 오! 고양이 생각보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예쁘다 티셔츠도 잠깐 다시 깨넣고 여기 티셔츠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다 좋은 집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뭐하는거에요? 이게 우리의 포테이터가 인테리어? 페퍼도 고구마 진짜 좋아고 고구마 말랭개 만들려고 건조기를 사야되나 이 생각했어요 이거? 엎드려 네 그 다음! 레몬아 한국사람들 되게 잘 먹잖아요 어릴때부터 먹었던거에요 근데 니키타네 이거 못먹어 다시 먹어볼까요? 다시 먹어볼까요? 나 지금 여기가 다른 맛이야 앉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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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alı 좋아 아! 한복이야! 이게 냉장고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함복이 있는 건가요? 디쉬워실래요. 너무 예쁘다. 저는 디쉬워실래요. 함복 모양으로 만든 소셉이에요. 이 소셉은 내 삶을 봤어요. 오!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귀엽다. 코니모 정말 감사합니다. 닭채 스타일입니다.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뭐야? 여러분, 제가 말해 주시면, иногда, when you're playing with Pepper, she's playing with this crocodile, crocodile smacks you in the head. 아! 그리고, 제가 말해서, 이 소셉은 위치에 맞춰서, 이 소셉이 위치에 맞춰서, 이 소셉이 위치에 맞춰서, 만약에 말해서. 그래서, 엄마에게 제 입장은 이 소셉으로, 여기가. 큰 반전! 다음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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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안경 닦기가 여덟 장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경 닦기가 8장에 나왔어요. 안경 망가질까봐 이것까지 보내주셨나봐요. 안경 망가질까봐 이것까지 보내주셨나봐요. 이 안경점이 온 가족이 진짜 어릴때부터 안경을 맞추던 단골집이라서 조야에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안경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라이브는 뭐 hoffe야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러블이 찍을때? 러블러다 봐. 맨날 tales 좀 해줘서君이 그 눈이 넘어지는 게 동물리. 왜? Market? 좋았어요. 여러분, 이 화면에게 말할게 주세요. 이 스타일이 제가 따라서 될 수 있을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야지 잘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화면에 안경을 받는 게 자기 상승을 못할 수 있을 거에요. 맞아.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 오국이랑 야채들이 막 들어있는 그런 다치기 맛있 chased 하나 먹어볼까요? 연어가 들어있어서 페퍼가 진짜 좋아할 거에요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오이고 잘 먹는다 페퍼가 고기보다도 생선을 진짜 좋아해요 잘 먹으세요 맛있어요 끝!!! 언박싱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오오옥북브레이크 오국브레이크는 뭐해요? 5g 오! 쌀처럼 생겼어 오! 페퍼 페퍼 침 오! 메밀국수 김밥끼미 엄마가 삼각김밥끼미구나 김밥 진짜 싸 먹고 싶은데 김밥 재료를 살 길이 없어요 지금 한인마트들도 너무 멀고 여기서 가기는 지금 배달도 잘 안되고 그래서 김밥을 너무 먹고 싶은데 진짜 못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뭐야? 진비빔면 하지만 여기 계란 있어요 샘이 계란 못 먹어요 저는 다 먹을거야 감사합니다 창모님 자 남편 다 먹어 그리고 생선 잡곡골비 너무 귀엽다 오! 생선? 이건 페퍼를 너무 기대돼요 다들 보여줘요 이것도 엄마가 페퍼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이걸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좋아 황태포 수프에 들어갔네요 요즘에 저랑 신랑이랑 둘 다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맨날 페퍼라 응 비디오 계속해서 여기가 더 편하게 될거에요 여기가 더 편하게 될거에요 좀 더 편하게 될거에요 너무 편하게 될거에요 오늘 엄마가 카레랑 짜장 가루를 하나씩 보내주셨어요 내일은 짜장을 해 먹어야 되겠네요 자 언박싱을 다 마쳤구요 이거 잘 먹으면서 이 시기 잘 버티고 있겠습니다 이런거 저런거 다 끝나는대로 한국바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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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istrators